아 얘는 와 벌개미치가 엄청 예쁘게 많이 폈어요 어머 메뚜기도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네 어디? 오 메뚜기 어 신발에 붙었어 신발에 붙었네 메뚜기가 좋아하네 난 좋아하지마 이거 꽃코르나 해마다 여기있다 얘는 서양봉선아 얘는 벌개미치 와 진짜 꽃대거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상소동 산림욕장입니다 얘는 원추리 정말 예쁘죠? 얘는 우리 고유의 봉선아 그리고 돌담을 지나서 얘는 와인컵 지손이 달리아 목베기롱이 보라색 목베기롱이 활짝 피었어요 얘는 밥베기롱 그리고 보라색 목베기롱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쁘죠? 여기는 상소동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유아숲 체험원 저희는 위생이 지속한 곳에서